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봤는데 해가 떠가지고 좀 황당하네요 그것도 아주 여태 날 중에 제일 맑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여유있게 제주도 돌아다니면서 구경이나 좀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바람을 만들어서 굳이 안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집중해서 구경이나 옆으로 가고 있어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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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다음 분들을 위한 선물을 뭘 준비했는지 보여드릴께요 어제 보로맛에 갔을 때 샀던 핸드크림이구요 그거 직접 만든거라고 하네요 어제 술 먹고 감성에 조그맣게 역사 하나 썼습니다 동네가 진짜 예쁜데 날씨도 좋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둘러보러 가요 동네가 살짝 이끌어 數가 더 매우 더 매우 더 매우를cat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뭐라 그래야지, 약간 파운드 케이크 같나? 파운드 케이크 그래서 갈리의 전국들을 위한 회사들 날씨가 좋다보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 뭔가 찍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 한쪽에서 아니야 오늘 쉬기로 했으니까 힐링하면서 여유를 갖자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걸 내일 또 비오면 어떡해 아니야 오늘은 쉬자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네 지금 가기 전에 아쉬우니까 종달리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아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돌아보지 또 언제 돌아보겠냐 사장님이 팥빙수 꼭 먹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당근 팥빙수가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당근맛 나는게 당근맛이 되게 깔끔했어요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네 진짜 혼자 막 인스타 하면서 주접 떨다가 이제야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산림욕 제대로다 진짜 포토존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냥 걸어다니는데 완전 와 지금 장난 아니에요 힐링 이제 다 본 줄 알고 나갔는데 입구에서 이렇게 티켓팅 해주시는 분이 여기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데가 진짜 몰랐는데 이걸 못봤으면 돌아가 돌아가 이래서 다시 보러 가는 중입니다 근데 엄청 이쁘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긴 해요 너무 맛있다 너무 좋더라구요 저는 뭔가 좀般하고 싶지 않나요 너무 좋더라구요 그래도 엄청 맛있게 잘 falei 그리고 매주 안식으로 café 너무 맛있게 잘 먹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에 보니까 빨래방이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그래서 급하게 빨래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7일 동안 있으니까 빨래가 좀 많이 밀려가지고. 소금기가 잔뜩 껴가지고 얘도 이제 중간에 한번 씻겨줘야 될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묵게 될 아담한 방이네요. 진짜 1인실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귀포시 중앙에 있는 곳인데 그나마 좀 싸가지고 4만원이었나? 5만원이었나? 케니 호텔이라는 곳인데 내일은 이제 좀 비싼 신라 호텔에 가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싼 곳에서 자려고 합니다. 시장이랑 가까워가지고 시장에 가서 좀 먹을 거 좀 먹고 천지연 폭포는 걸어서 갈 수 있나? 700m던데? 아무튼. 그리고 내일 또 시크릿 게스트가 있기 때문에 내일 게스트랑 같이 신나게 놀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서 승민스와 첫 우리 사회에서 또는 놀라는데. 1위에서 2위에서 2위에서 1위에서 2위에서 1위에서 1위에서 2위에서 7위에서 1위에서 2위에서 1위에서 2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프로 하신 건 일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시장통 시장통 하든가 정신이 없네 빨리 해서 밥 먹어야겠다 어지럽네요 흑돼지 김치말이 깡통 화덕에서 단팥 들어가 있는거 프랑스손 단팥이래요 그거랑 족발 그리고 우도 땅콩 막걸리 독소는 제주 감귤 막걸리 솔직히 보고 너무 충동구매 하기도 했어 3대역 줄 서있는걸 먹어야되나 엄청 고소하네 전 얘가 궁금했어요 돼지 김치말이 살짝 소스맛이긴 한데 솔직히 돼지고기에다가 김치 구운걸 넣었다? 안 맛있을 수가 없지 족발 족발 두 점을 이렇게 딱 쌈장에 찍어가지고 간퇴행하니 라들야들하니 이게 이따 배부르면은 맛을 못 느낄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반팥이랑 음 쟤는 약간 호두과자 맛인데? 근데 후식용으로는 맛있을 것 같아요 하 현재 시간은 9시고요 천지연포포에 도착했습니다 9시 20분까지 커트라인이라 부랴부랴먹고 나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세영교라는 곳이고 밤인데도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네요 근데 바닷가라서 엄청 스펙에 땀나는 거 보이세요? 오늘은 밖에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안녕